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육개장하고 이거 뭐야 이거? 육회비빔밥 시켰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먹어보려고요 지금 식당에 와가지고 시켰거든요 한번 날이 너무 더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저희들 조심하시고요 육회비빔밥 비빔누 중입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을 조금 넣어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내야지 무턱대고 많이 넣으면 매워서 그냥 먹어 매워서 여름 같은 날은 하도 너무 날씨가 덥고 하니까 좀 짜게 먹어도 된다 하시는데 짜게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짜게 먹으려고 안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잠시만요 일단 좀 비벼 봅시다 비벼 삭비벼 좀 싱겁게 비벼 좀 허옇긴 하나? 허옇긴 하나? 너무 배가 고픈 단계예요 너무 배가 고픈 단계예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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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편의상 케이페이지 》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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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Kokhras 一起 HilP hon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맛있게 먹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조심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챙겨드세요 감사합니다